생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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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소리를 맞고 입이 다 시들었습니다 올해 생강은 농사가 잘되었습니다 생강이 참 이쁘게 잘 열었는데요 이 생강은 보시는 바와 같이 얘가 씨앗으로 심은 생강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번져 나가서 여기서 싹이 나와서 1년동안 커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가 돼 어미가 되는 생강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얘는 한해에 농사를 다하고 여기 애키너로 다합니다 올해 씨앗을 한 3만원 정도 어머니가 한 5만원 정도씩 먹는거에요 그래서 이만큼 수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